4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절단기입니다. 3. 용접기입니다. 4. 호이스트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자르고 있습니다. 2. 용접하고 있습니다. 3. 못을 받고 있습니다. 4.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 드라이버를 리한 씨한테 좀 갖다 주세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펜치로 하면 힘드니까 플라이어로 해 보세요. 이걸로 하면 힘도 별로 안 들고 일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5번 5번 2. 3.